제이그룹 회장짜리 포기한다는 말이야? 구해준 때문에 그래? 왜 내 아들이 아니야? 내 아들 아닐 리가 없잖아! 고새 비번을 바꿨네. 비자금도 마련해놔야 하는데. 해준 씨, 한 번만 포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설가동사가 입을 열면 다 끝장이잖아. 설간부터 빨리 어떻게 해야 돼? 서원장이 해준이한테 뭘 협박한 거야? 이제 와서 못할 말이 뭐 있어? 설마 캐리에랑 죽은 지아들 바꿔치기 한 거 안 건가? 은하 너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물어보려고 했어.